JYP 엔터테인먼트가 2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14일 7%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JYP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37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1.1% 감소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912억 원으로 29.1% 줄었습니다. 걸그룹 트와이스 등 주요 아티스트의 활동 공백에 따른 음반 매출 급감과 보이그룹 넥스지 등 새로운 아티스트의 데뷔 관련 초기 비용이 실적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증권사들도 JYP의 어닝 쇼크의 이날 목표가를 일제히 하향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7만 7천 원, 메리치증권이 7만 6천 원, 하나증권이 7만 4천 원, 그리고 대신증권과 유한타증권, 현대차증권이 각 7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간 8만 원대에 형성되던 JYP의 목표가는 7만 원 초반까지 떨어진 모습입니다. 이기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며, 올해는 매출이 아닌 비용 쇼크라는 점과 아직 스트레이키즈의 재계약 요율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금은 신형적으로 연구원으로 연구원은 5만 원, 그리고 연구원에 연구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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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을 합격했습니다. 반대에 공작한 부분으로 연구원을 협력한 건가능합니다.